자, 봅시다 성경이 여의하소서 안녕하세요 저희는 승교장을 여는 버스킹 천만성형 버스킹팀입니다 정광옥 목사님께서 성경의 후원으로 예수왕국 복공통일이라는 커다란 뜻으로 성경에 나타난 집회를 하고 계십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준비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9시 20분부터 교회 앞에서 처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종교장 훈련한 지체들이 많이 오셔서 응원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이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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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이 되시길